오늘은 남영로의 옥루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옥루몽 이라고 하는 작품은 보기는 많이 보진 못했어도 듣기는 많이 들었을 거에요 더다군다나 이 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아하 몽자류 소설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옥루몽 19세기에 남영로가 진 몽자류 소설이다 현실 꿈 현실 64회에 이르는 장편 회장체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체라는 것은 1회 2회 3회 이런식으로 나가는 거에요 자 구성이 치밀하고 표현력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성격이 개성있게 창조되어 있어서 조선 후기에 많은 인기를 얻었다 부패한 정치현실 물란한 조세제도 타락한 민간의 윤리의식 등 19세기 조선사회가 지닌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19세기 중엽의 사상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갈까요? 전체 줄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 중에서도 발단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취중해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읽고 제방 옥료를 비롯한 선녀들을 희롱한다 그러면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가 있네요 일란 옥황상재가 크게 놓아요 문창성은 양창곡으로 제방 옥룬은 윤소조, 천요성은 황소조, 홍란성은 강남웅, 제천선녀는 벽성선, 도하성은 일질연으로 인간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거 있잖아요 김만중의 구몽 구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진이가 8선녀, 8선녀를 희롱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내려와서 소유가 되죠 비슷한 형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개 인간세상으로 하강한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기생 강남웅과 인연을 맺고 강남웅의 천거로 윤소조와 혼인을 하고 광주로 유배되었을 때 기생 벽성선과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천자의 명령에 따라 황강로의 딸인 황소조와 혼인을 한다 뭐야 이건 여자가 여자를 소개해 주는 거네요 이무렵 소주자사 황공은 강남웅을 탐하자 강남웅은 강물에 투신하지만 슬롯이 윤소조에 의해 구출되요 잠깐 잠깐 강남웅이 천거에서 윤소조와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남쪽 탈탈국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탈탈국의 절에 몸을 의탁한다 얘가 나쁜 놈이네요 그죠? 황공 양창곡은 장원급자의 대원수가 되어 남만을 치는데 만국의 원수가 되어 있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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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곡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대원수가 됐어요 물론 이때 양창곡은 강남웅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야 재미있지 만국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웅이니까 탈탈국의 절에 몸을 의탁했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자가 만국의 원수 즉 장수가 되었네요 그래서 강남웅은 명의 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명나라 진영으로 도망하여 명군의 부원수가 된다 여기는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남장을 했던 강남웅이 여장으로 다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장이네요 또 하나 배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군담소설의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절정 적국인 축윤국의 공주 일지련은 강남웅에게 생포되었다가 양창곡에게 연모의 정이 생겨 부왕을 움직여 명나라에 항복하게 한다 천자는 양창곡을 연왕에게 강남웅을 만성후에 봉한다 결말 연왕으로 책봉된 양창곡은 두 부인 윤부인과 황부인 세첩 강남웅과 벽성선 그 다음에 일지련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성계로 돌아가 선관이 된다 그런데 양창곡하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부인들 중에서 가장 지금 뭐예요 활동이 큰 건 오히려 이 강남웅이죠 전체 줄거리 보니까 강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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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그냥 엑스트라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전체 줄거리 보니까는 천상계에서 지상계 그 다음에 천상계로 올라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녀간의 어떤 가연을 맺는 즉 인연을 맺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강남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보면은 양창곡 같은 관계를 보면은 전쟁 내지는 군담 소설적인 요소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한 번 줄거리 정리해 보셨으니까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문 소설이고요 염정 사랑 소설이고요 그렇죠 다섯 여자들하고 인연을 다 맺어야 되니까 군담 소설은 아마 양창곡하고 강남웅 이 사이에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영웅 소설이고요 전기적이고 그렇죠 신선이 내려와서 인간되는 것 자체가 기본 모티프가 전기적이죠 비판적이다 이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그 황주사가 강남웅을 겁탈하는 장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창곡의 영웅적 활동과 북이 영화를 이어 다루고 있다 자 여기 몽짜리 소설도 하나 들어가야 돼요 갈래다가 강웅루 몽이니까 여성 인물들의 성격이 특징있게 묘사되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창곡 천상계의 선관인 문창성이다 영웅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지상세계를 그리워하다가 쫓겨났다 두 부인 윤소저 제방옥녀다 사대부가의 인자고 순종적인 여인이다 황소저 천녀성 황강로의 딸이다 첩 세첩이죠 강남웅 홍라성 항주의 기녀다 아 기생이군요 벽성선 제천선녀 강주의 기생이다 일질연 도하선 측융국의 공주이다 그리고 얘가 일질연이가 신분은 제일 높은데 첩이 됐네 하여튼 다섯 선녀와 양창곡이라고 하는 선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강남웅 강남웅은 기녀이자 첩의 신분이었으나 집안에서는 물론 남성을 압도하는 무술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장부다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조정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더불어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장인 양창곡임을 알아볼 만큼 섬세하고 양창곡을 위해 위험한 적진으로 찾아가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여성 주인공이 사건의 중심에 서서 방대한 서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당대의 진보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는 배경을 어디로? 중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화가 중국 문화다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양창곡 강남군과 갈등관계에 있는 간신들의 죄상이 낱낱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에 조선을 배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조선에 있는 간신들 내지는 위층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관리들의 눈밖에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통치자들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드러내서 이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조선을 배경으로 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몽구조, 몽자류 소설이니까 환몽구조와 주제의식으로 보아서 구운몽을 계승한 작품이다 딱 줄거리만 봐도 구운몽이야 일단 환몽구조의 특징부터 봅시다 환몽구조라고 하는 것은 꿈을 모티프로 한 소설로 현실, 꿈, 현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환몽구조는 기본적으로 액자형 구성을 띈다 주인공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꿈속에서의 경험으로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루몽의 구조는 조금 특이해요 이게 꿈꿈이에요 꿈꿈? 뭐라고? 천상계에서의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이 속세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한다 이때 신의한 존재, 보살,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젊은 남녀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린 뒤에 천상계로 복귀한다 즉 무슨 말이냐 천상계에 있던 인물들이 옥황상제한테서 벌을 받기 위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속세로 데려와요 속서에서 양창곡과 그 다음에 다섯 여인으로 이제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쭉 살아가요 쭉 살아가다가 순간 어느 한 순간에 다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나간 다음에 거기서 천상계로 올라가요 천상계로 올라가서 너는 지금 원래는 천상계의 선관이었는데 원래는 천상계의 선여였는데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간 것이야? 라고 하는 게시를 받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나 그냥 계속 천상계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노노노노노노노노노나 아직은 기한이 다 안 끝났어 다시 내려가 내려가서 살다가 올라와 라고 해요 그래서 뿅 하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다시 속서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 지상계의 선 자체가 꿈속의 내용이죠 요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완전 매트릭스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로 끝나요 잠깐 뭐라고? 죽었다 로 끝나요 올라갔다가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아니라 죽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올라와 라고 하는 게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로 끝나지만 올라갔다 로 해석합니다 읽기는 죽었다로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기는 올라갔다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속 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요렇게 요렇게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야기가 막 전혀 다른 이야기 두 편의 소설이 되는 거예요 구조론 같은데 아니면은 가나다라마 헐 이러면 작품 전체를 다루겠죠 이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옥루몽과 구운몽이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일단 옥루몽과 구운몽 구운몽과 옥루몽의 공통점은 입신양명 자유연애 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구운몽 임몽에서 강몽으로 이르는 완벽한 환몽 구조이다 깨는 게 확실해요 아까는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깨는 부분이 약간 미숙해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성진의 득도 과정이 전체적인 제재이다 인생무상과 허물을 극복하는 데가 초점을 두고 있다 옥루몽 강몽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죽었다 로 읽고 올라갔다 로 해석한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웅적 인물들의 활약상을 다룬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나오 군담소설이야 이거는 그냥 돋닦는 얘기에요 영웅적 활약상과 부패한 현실 비판이 주제이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같다는 건 요쪽 부분이죠 이 작품은 몽자류 소설의 구성을 취하면서도 널리 퍼져 있던 영웅 군담소설 판소리개소설 가정소설 염정소설까지 두루 수용하고 한시와 상소문 국문시가까지 차용하여 어떤 다양하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것이 오히려 근대 소설이 호황기를 누릴 때까지 옥루몽이 계속하여 인기를 끌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적강소설적인 면모를 본다면 천상계와 지상계가 공존한다 환몽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현실 꿈 현실 구조이다 영웅소설 양창곡의 입신 출세와 북이 영화를 다루는 부분은 영웅소설이다 그 다음에 반란 진압 과정과 전쟁의 승리 양창곡과 강남웅의 어떤 영웅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강남웅의 영웅적 활동을 본다면 여갈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염정소설 남녀간 애정 한 남자와 다섯 여자들 사이에서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염정소설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 출제자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 에 따라서 지문 구성도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남양로의 옥루몽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re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